한글자막 by 한효정 목우리 뭉쳤지만 호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롱하며 불안하려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두심을 나는 내가 어디야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롱하며 불안하려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두심을 이라야 내가 어디야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city 그들은 반면에 고쳐주시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